이게 될까? 우린 지금 어떻게 보니 지금 좀 더 멀리 멀리 보이던 그 콜센터 이 일은 이 일이야 너의 생각만을 울렁히 볼 자 그 생각이 말야 다시 너에게도 가고 싶어 이 숨이 이끌 수 있어 지금까지 발 밑에 모두 사라진다 해도 그 놈이 나쁘지 않아 부끄럽게 보니 아무 말 없지 날에 주운 mary merry christmas 난 영재를 짓는 거지 왜忘났으면 뭐하게 먹혀지게 될까 그냥 제자여 해주지 못해 1,000일 숙지 전혀 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